안녕하세요. 분양 예은재 팀장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김포 문수산 아래 대단지 타운하우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타운하우스의 명칭은 더존 아이숲이며 월곱면 고망리 일원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에 의한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대지는 3만여평으로 170세대 타운하우스로 조성됩니다. 토지는 87평부터 150평 필지로 선택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기부채납으로 인해 대지의 도로지분 없이 계약면적이 100% 계약자 소유자가 됩니다. 토지도 100% 확보되어 있고요. 더존 아이숲 타운하우스는 기존 타운하우스의 단점을 보완하여 1, 2층 40평 내외로 설계해 여유있는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A부터 G타입으로 원하시는 컨셉으로 시공이 가능하고요. 교통으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통진IC 15분, 계양강화고속도로 개통시 월곱IC 5분으로 마곡, 일산, 청라, 송도 등 주요 지역 접근성이 뛰어나며 인근 마을버스로 골드라인 구례역 이동이 가능하며 또한 인천 2호선 및 GTX-D 개통시 통진기지 접근이 수월합니다. 더존 아이숲 인근에는 초, 중, 고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 완공 후 입주가 마무리되면 단지 내로 셔틀버스가 운행 예정이며 특히 아파트 단지와 같이 단지 내 골프장, 히트시 센터, 식당, 카페, 편의점 등 편의시설과 공원이 조성되면 외부인 통제 시스템까지 구축되어 빠른 분양 완료가 예상됩니다. 김포 더존 아이숲에서 일하고 있는 이 팀장입니다. 아래 번호 나가시죠.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도 받고 직접 안내도 해드릴게요. 뒤에 보시면 샘플하우스가 있는데요. 저와 함께 들어가서 보시죠. 거실로 들어갈게요. 최강이 굉장히 밝은데요. 2층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층고가 굉장히 높죠.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되게 고급스럽게 했고요. 지금 벽지도 한번 보실게요. 벽지는 실크 벽지로 마무리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주방이 있는데요. 주방은 D긋자 형식으로 조리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인덕션은 3구로 들어가고요. 수납장은 굉장히 넉넉합니다. 최강이 있고요. 여기는 김치냉장고, 냉장고가 들어가면 되는 자리입니다. 동선으로는 다용도실이 또 있고요. 우측으로 가시면 게스트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이트톤으로 해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안방인데요. 안방은 천장이 우물천장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초베이 창으로 되어 있어서 햇살이 굉장히 밝습니다. 흰사이드 침대인데도 불구하고 동선이 굉장히 넓어요. 드레스룸으로 가겠습니다. 드레스룸은 8자 형식으로 수납이 가능합니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습식과 건식으로 피로를 풀 수 있는 반신욕이 되어 있고요. 계단 밑에는 창고가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갈게요. 계단 앞에는 큰 창이 있는데요. 개방감이 끝내줍니다. 2층에 올라오시면 첫 번째로 화장실이 있는데요. 2층 화장실도 공간이 꽤 넓습니다.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으로 들어오시면 여기는 따님이 있으면 공주방으로 꾸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치형으로 이렇게 드레스룸이 또 있습니다. 여기 공간은 굉장히 넓은데요. 서재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방으로 다시 꾸미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문 열고 나가시면 테라스가 있는데 여기는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고요. 와 공사가 마지막으로 2층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방 내부를 보실게요. 여기는 침대하고 책상 놓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지막으로 테라스가 있는데요. 열고 나가볼게요. 저기 앞에는 강화가 있고 뒤에는 문수산성이 있습니다. 김포 더존 아이스비 풍수들이 상 입지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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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